오징어 테크 팩입니다 바닥에 밀착시킬 때는 최대한 링이 작은게 좋아요 링이 작은게 이렇게 밀착이 되어있어요 이렇게 길게 밀착이 되면 붕 뜨거든요 여기에 당기면 붕 떠요 그죠? 뜨죠? 여기에 밀착시킬까만 앉잖아요 오징어 테크 팩입니다 테크 팩인데 여기에 긁게 되면은 여기에 그릇을 이렇게 올리면 높잖아요 높은 만큼 이렇게 떠요 손이 쑥쑥 더할 정도로 뜹니다 이걸 바닥에 내려야 되잖아요 이걸 여기 당기는 똑같아요 그죠? 이거는 바짝 당겨서 이게 바닥으로 바짝 당겨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여기 오징어 팩을 여기 그린 게 아니고 이 사이에 링을 넣어서 이렇게 눌러 줄 겁니다 이것도 켜니까 이렇게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갈 수 있죠 이렇게 밀착이 됐죠 이게 킬면이 스쿼트가 상당히 기네요 이게 나중에 펄럭거리면 나중에 펄럭거리면은 여기 하나 더 걸어서 걸어주면 됩니다 그죠? 비가 오면은 여기에 물이 얹히면은 저절로 이제 밀착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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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를 걸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걸어줘야 이렇게 걸어줘야 스마트 데크팩